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윤아 씨는 최고의 피겨 스테이트 선수이고 슬럼프가 없을 것 같지만 점프하는 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슬럼프죠. 방송인이 대본인 거예요. 그때 영어 과외를 하라고 했던 애들한테 얘기를 하면 너가 현무양 쳐요. 지숙이는 충분히 가능해요. 선생님 늦게 하게 쳐다보지 마세요. 선생님 너무 이상해요. 네 마음을 영어토록 편리지도록 속삭여줘. 해. 제 마음을 영어토록 편리지도록 속삭여줘. 해. 저의 마음을 영어토록 편리지도록 속삭여줘. 이 노래의 이 노래는 다 비어 내 이름 새콤달콤해 이 느낌 이 전화의 끝에 I think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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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I think I love you I think I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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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